삼국지 강독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직도 1회가 한참이나 남았습니다. 제목은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8글자를 다시 소개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는 부분을 보긴 할 텐데요. 그래도 유명한 문장이니, 표현이니 다시 보죠. 창천이사 황천당립 여기서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재미있는 만화책 제목이 나왔습니다. 한국지 조조를 주인공으로 한 만화책이 창천항로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창천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지난주부터 이어집니다. 각득 차서 효야 공습 각은 장각이죠. 장각이 이 책을 얻어서는 효야, 새벽이나 밤이나 공습 이 책을 열심히 익힙니다. 내용은 전혀 삼국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튼 이 책을 열심히 익혔대요. 그랬더니 능, 호, 풍, 환, 우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냐면 호, 풍, 바람을 부를 수 있고요. 환, 우, 비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답니다. 날씨를 바꾸는 거죠. 참 재미있는 게 삼국지 이후에 2차 창작물 같은 걸 보면 어떤 신묘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 이런 겁니다. 바람을 부르고, 비를 부르고, 날씨를 바꾸고, 번개를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이죠. 호, 위, 태, 평, 도, 윈. 그리고는 뭐라고 불렸냐면 태, 평, 도, 인이라 호, 불렸대요. 태, 평, 천하를 평안케 하는, 도, 인. 뭐 도인이란 표현은 지금도 쓰죠. 뭔가 신묘하고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자, 장각이 태평도인으로 이름을 날립니다. 중, 평, 원년, 정, 월래. 중, 평, 원년, 정, 월해. 중, 평, 원년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연호죠.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뒤에 있는 표현입니다. 역기, 류, 행. 역기는 역병을 이야기합니다. 역병이 유행을 했대요. 당연히 정치가 어지러우면 고대사회에서 정치만 어리저러온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역병이 돕니다.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막 픽픽 죽어 쓰러지는 가운데 장각, 산, 시, 부, 수. 장각은 산, 시는 나눠줬다는 뜻입니다. 뭘 나눠줬냐면 부, 수. 부, 수는 부자는 부적을 이야기하고요. 숫자는 물이니 부적물입니다. 다른 번역이나 그런 책들을 보면 부적을 태운 물을 나눠줬다고 하죠. 효염이 있으리라고 하면서 그리하면서 위인치병, 사람들을 위하여서 치병, 병을 고치게끔 했다. 과연 효염이 정말 있었는가? 이건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부적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는 정말 복잡하잖아요. 어찌됐건 효과가 있었나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고 삼국지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또 이름을 붙입니다. 자칭 대현 량사. 스스로를 부르기를 대현 량사라 불렀다. 삼국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삼국지 인물들에 붙는 별명들 그러니까 이제 호 말고요. 아 자겠네요. 자 말고. 본명, 자 말고 다른 호칭들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장각의 다른 별명은 대현 량사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부른 거죠. 대현은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량사는 뭐 비슷하죠.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선생 그런 뜻입니다. 와언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퍼지는 소문을 내요. 와언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일종의 유언비어 같은 말입니다. 여덟 글자가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꿰뚫고 마구 퍼지는데 뭐냐 창천이사 황천당립 창천 푸른 하늘은 이미 죽었으니 이사 황천 누런 하늘이 당립 마땅히 서리라 즉 이 천 하늘로 대표되는 왕조가 무너지고 황천 누런 빛깔로 대표되는 새로운 나라가 당립 마땅히 서리라고 하는 이야기죠. 황천의 황자를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있었던 오행이라고 하는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섯 개의 색깔 그리고 다섯 개의 힘 화수, 목금토, 적색, 청색, 백색, 흑색, 황색 이 다섯 가지 색깔이 대표되는 어떤 힘들이 우주를 움직이고 당연히 그것으로 대표되는 왕조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여튼 왕조가 나타나야 한다는 주장인 거죠. 이런 게 사람들 마음속에 펼쳐집니다. 우운 또 어떤 말들이 퍼졌냐면 새, 재, 갑자, 천하, 대기 갑자년이 되면 이렇게 황석영 번역에서는 풀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라고 하는 표현은 원래 이제 갑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십간을 이야기하고요. 자는 자축인묘 해가지고 십이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갑자는 육십간지를 대표하는 말이래서 새로운 해가 되면 새해가 되면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초에 역병 눈하고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이 펼어질 때 새로운 해가 되면 천하대길, 천하가 크게 길하리라. 뭔가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리라고 하는 기대감이 사람들 사이에서 마구 펼쳐지는 거죠. 장각 문지사로 중간 부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장각이 이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세력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반을 계획을 해요. 그런데 이게 비밀이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중앙에 있는 환관들과 내응하기로 했는데요. 일이 그만 탈로가 남고 납니다. 장각 문지사로 장각이 문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사로. 일이 세어나간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성야 거병 성야는 밤이죠. 한밤에 거병 군사를 일으킵니다. 자칭 천공장 장군 스스로 부르기를 천공장군이라 부르고 하늘을 대표하는 어떤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는 장군이란 뜻이겠죠. 동생인 장보칭 지공장군 장보는 지공장군이라고 칭합니다. 셋째가 있습니다. 장량 칭 인공장군 그쵸. 장량은 인공장군이라고 칭합니다. 이렇게 칭하고 신언어중왈 백성들에게 말을 쭉 펼칩니다. 뭐라고 펼치냐 금 한 운 장 종 대 성인 출 금 지금 한 운 한나라의 운세는 장 종 이제 종 끝마칠 때가 되었다. 대 성인 출 커다란 성인이 나타났다. 성인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대현량사 장각 여등 개의 순종천의 너희들은 개 모두 의 마땅히 순종천의 천의 하늘의 뜻을 순종 잘 잘 따라야 할테다. 이 장 태평 이 장자를 옥편에 찾아보면 삿대라고 합니다. 노를 저어가는 거죠. 태평한 세계로 나아가자. 그래서 황건적의 무리가 일어납니다. 사방 백성 사방 백성들이 리 황건 황건 누런 수건을 머리에 둘러싸고 종 장각 반자 장각을 따라서 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45만 45만 명이었대요. 이 당시 인구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한 수였을 겁니다. 적세 호대 이때 적자는 황건적의 적이죠. 반영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황건적 반영 무리가 세력이 호대 매우 컸으니 관 풍 망 아 풍 잘못 넣네요. 군자입니다. 관 군 망 풍 이미 관 군은 망 풍 바람을 맞아 이미 쓰러지듯 했다. 막 휩쓸려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삼국지 초반은 민초들의 반란 이야기 새로운 꿈을 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각은 굉장히 주목해볼 만한 인물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장각의 시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새로운 영웅들을 맞아 기세가 꺾이고 맙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출발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인출 탁현중 일개 영웅 여기서 다른건 모르겠구요. 영웅이란 표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런 민초들의 반란 즉 밑바닥에서 일어났던 반란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영웅이 등장하게 되죠. 그 영웅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